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경수근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. 정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59%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. 당시 정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. 정 씨는 이미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.